이거야 이거, 누나 이거. 이거 봐. 이거야 이거, 누나 이거. 이거 봐. 이거 양념 다 맞추면 고기야. 자다가 일어나는 거야, 파김치 때문에? 파김치는 국보여, 국보. 근데 이거 냉장고에서 먹으면 안 맛있어, 이거. 어머, 어머. 성이 파시죠? 먹으려면 저렇게 먹어야 돼, 오빠처럼. 진짜로 만들어졌어. 저거 뭐야? 반만 들어갈 거야, 근데? 이렇게 잘라. 배 반쪽? 오케이, 200ml 정도. 진짜 저렇게 레시피 다 아니까. 맞죠? 했다. 맞다, 이 비주얼이었어. 인서트 타임, 인서트 타임. 파 냄새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인서트 타임 같더라고요. 인서트를 그렇게 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생간 이 정도면 돼.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배워야 됩니다. 너무 간편해. 생강 생강? 대충 잘라도 돼. 믹서기에다 가를 거라. 믹서기에 놓고. 대충 잘라도 돼. 양파 한 개. 양파 한 개. 이거를 반을 잘라서. 반만 들어갈 거야, 그럼? 이렇게 잘라. 배 반쪽? 껍질? 껍질. 어우. 어우. 세워라, 세워라. 감자 칼로 깍지 차라리. 이럴 때 장가 가겠어? 입력해 놓고 진수 씨. 양파나 생강. 지금 조각님. 지금 조각한테 지금. 자료 한 번 너무 무서워. 형 지금 아예 한 조각 넣으셨나요? 아니, 이렇게 다 잘라서. 이거 그리고 넣으면 될 것 같아. 아까 반 개만 들어가셨던 것 같아. 이야. 와, 실장님 진짜 정확하게 이까네. 근데 몇 개 맞지?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잘라는 거예요. 늘까 봐 아까 지금 고민 중이었는데. 반 개잖아. 내가 어떻게. 그래서 형이 얼마. 이걸 이상지 이걸, 이걸. 이거를 넣고 지금 이걸 넣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반개가 맞지. 반개. 반이 깍려 나가서 거기 반. 딱 맞을 거야. 목마는 데 하나 잡고. 네. 티스프리도. 티스프리? 새우젓 두 티. 새우젓. 새우젓 두 티. 새우젓이 들어가야 돼. 매실 다섯. 매실청 다섯. 여기 언니가 담은 거. 이유자 씨 매실청. 이 정도면 곱다, 누나. 도유다, 도유. 이거를 절였던 거 있잖아. 절였던 거를. 이게. 아까 그 액젓이죠? 액젓. 꽃게 액젓에다가. 오케이. 200ml 이 정도 되지? 이거 섞어. 그다음에. 그리고. 됐죠? 잘 됐죠? 응, 잘 됐어. 100ml 정도를 여기다가 살짝만 해 주는 거야. 아, 100ml는 거기다가 흩뿌리고. 응, 흩뿌리고. 이렇게 넣고. 이제 이렇게 치대는 거야. 묻혀라. 응, 이렇게 치대는 거야. 이렇게 묻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나와. 아, 진짜 맛있겠다. 으음. 으음. 그런 식으로. 우와. 이렇게 돼. 오케이, 잘한다. 그게, 그게 있나 봐봐. 혹시. 고기 굽는 거. 살짝. 고기? 아니, 파 맛을 봐야 되니까. 그것만, 불만 켜봐. 누나 여기서 자고 할 거야? 아니. 우리 집 자고 할 거지. 아니야. 아니야? 맛을 봐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먹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진짜 우리 안 먹었어. 그렇잖아. 아니, 우리 진짜 먹었냐? 뭐 좀 올라왔어. 누나랑 일하면서. 오늘처럼 소식한 날 있어 없어. 누나랑 먹은 것 중에는 좀 소식한 거긴 한데. 진짜 오늘. 막걸리도 안 먹었어. 막걸리도 먹었어. 옷이 없네. 아니, 그걸로 잠깐만, 잠깐만. 아유, 이런.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진짜. 옷이랑 다 틀었어, 지금. 아유. 음. 양념 맛있다, 누나. 어우, 매콤하네. 청양고추를 해가지고. 고기를 굽는다고? 그냥 다 보자, 그냥. 진짜 너무 시추 같다. 너무 시추 같아, 진짜. 사기추 맛을 봐야 되니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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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미쳤어. 뒤로 가. 자기 거 먹으면 뒤로 가. 맛있어?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누나. 팔김치가 칼칼하니까 진짜 맛있었을 거야. 이거 그냥 미쳤네. 아는 맛이 무섭죠, 원래. 아는 맛이 무섭어. 팔김치가 단이 딱 맞아. 구겹은 뜨겁지? 너무 많이 뜨거울 거야.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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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칼김치가 또 사네. 맛있지? 그럼. 간단한 밥 먹었어. 아이고, 맛소사. 잘 드시네. 뜨거워. 너무 맛있어. 뜨거워. 뜨거워, 돼. 뜨거워. 이제 맛을 느끼고 있어. 하나야, 두 개야.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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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끊임없이 들어가더라고 이거 타김치지 더 가져올까? 아니 이거 없어 입이 터졌어 왜 해? 조금만 조금만 안돼 예쁘게 뿌려봤구먼 가져갔어 아 왜 그래? 아 이거 싫어 싫어 조금만 조금만 이 얘기를 아예 안 듣네 지금 형무가 고쳤네 이성훈 이러세요 조금만 조금만 매워서 진짜 중독되는 맛이었어 내가 간에 딱 맞잖아 진짜 적절하게 매워 너무 좋아 아니야 아니야 누나 자 이리와 빨리 빨리 와 뚜껑으로 빨리 와 이렇게 아 누나 이거 미쳤어 너무 맛있다 진짜 끝내주겠다 이거 미쳤어 나도 성기쌀 같아 저 팔이 부진 것 같아 괜찮지? 아 누나 하나가 딱 먹어 더 이상 안 돼 뭐해? 하긴 진짜 많이 먹어도 돼 음 그만 손 놔 누나 손 놔 안에서 왜 또 올려? 야 주방이 쉬지를 않아 몇 끼째 먹었는데 우리 열두 끼 먹어 하지마 근데 뭘 먹는다고? 죽을 것 같아 너 영전 많이 커졌다 어 많이 커지고 그냥 죽을 거야 야 야 이거 이거 담았어 이거 담았어 갑자기 너무 커졌다 저 파김치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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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누나 이거 이거 봐 이거야 이거 이거 봐 이거 양념 다 맞지 못 보게 자다가 이러다 온 거야 파김치 때문에 파김치가 안 담아야 이거 가져가서? 누나 이 파김치는 이거 나 먹어볼래 나 찍어 먹어봐 아 그거는 뭐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볶음을 해먹어 아 재료를 그냥 이거는 어 이거는 그냥 마늘도 마늘도 들어있고 다 있었어 저 파김치는 국보여 국보 뭐라고 밥이 비벼 먹을래 근데 이거 냉장고 좀 너무 맛있어 아니 이게 어머 어머 성이 팥이죠? 이거 진짜 좋네 우와 저거 뭐야? 뭐야 와 저거 맛있겠다 저거 뭔데? 주꾸미만 했는데 뭐 맛있겠어 주꾸미 주꾸미 이것만 삶으면 돼 파김치 맛있게 먹고 싶긴 하다 내가 얘기했잖아 오래 먹는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파김치였다 형이 오늘 계속 약간 이중인격차처럼 아 배불러 죽겠어 야 파김치 짱이야 그거 나 왠지 뭔지 알 거 같아 진짜 아니 오빠 이때까지 먹었던 파김치랑 달라요? 달라 내가 이 와중에도 먹을 수 있는 건 파김치야 너무 아싸다 해가지고 너무 아싸다 해 너무 아싸다 해 이 종교집 딸이 약간 정신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파김치라는 단어만 들으면 맛있어 아니 내가 파김치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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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짜장면에다가 이걸 올리면 예술이야 주꾸미 양념을 올리면 다른 라면이 올린 거야 됐어 끝 가자 가자 현무야 일어나 현무야 일어나 현무야 일어나 파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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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파김치 먹어야지 자 자 잘 생각해 왜 그래 너 진짜 얼굴이 휘숙해졌다 온다 온다 뭐가 되겠다 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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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어떻게 먹을 거야 짜장 주꾸미랑 먼저 한번 먹을까 세형아 세형아 파김치 파김치 제발 파김치 하나 먹어 파김치 소가시면 돼요 뭔지 알게 내가 왜 우바하는 이런 거를 소원을 하는 게 있어 누나 이것만 먹어 형구 소원이야 파김치 짜장에 석지마 진짜 맛있어 짜장에 석지마 내가 우바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먹어 빨리 갑자기 진정해 이건만 먹어 미쳤지 일단 이트만 먹어야 돼 그냥 이트만 먹어야 돼 이거 먹어 누나, 이쯤은 괜찮은데? 미쳤지, 파김치? 짜장면이랑 같이 먹어, 먹어, 먹어. 동그만 있었어. 와, 진짜 맛있어. 와, 미쳤지? 다 사람들 만들어 먹겠다. 파김치 아니네, 파김치. 땀이네, 같이 먹어. 미쳤어, 미쳤어. 진짜 파김치에 밥 먹어야 돼. 연연아, 가자. 아, 파김치 진짜 맛있어. 조금이 아닌데. 파김치 다 먹었어. 미안한데. 거기 있어. 더 꺼내요. 어, 더 꺼내요? 왜 있어, 더 꺼내요? 더 꺼내요? 더 꺼내요. 어머, 어머. 먹어야지, 가야지. 한 번씩 뭐 내가 갖고 오면. 아니, 너무 맛있어요. 먹어봐. 아까 파김치 이만큼 있었어요. 아, 연연아, 다 먹었어. 대화장 파김치 파티. 1kg 했는데 1kg 먹은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뿌듯해, 너무 행복하네. 내 자식들 같아. 언니 그런 말을 할 만해요, 오늘. 진짜 맛있어, 우와. 형님, 이 정도 치료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거 거의 한 통 다 드신 거였어. 아니, 너무 행복해. 이새아, 통일치 좀 줘. 홍콩파 진짜 대박이야. 이새아. 치료 받아야 돼, 치료. 과김치 좀 줘 봐. 어떤 거예요? 과김치. 또 없어요? 1kg. 왜 힘들어, 진짜. 뭐야. 너무 맛있어. 며칠 뒤에 머리에서 파 자를 것 같은데. 머리에서. 파김치가 이렇게 금세 동놨다고?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는데. 지금 이거 한 통 다 먹은 거예요. 1kg. 얼마 안 돼? 2kg 포기 안 돼, 2kg. 괜찮지? 홍콩파 진짜 대박이야. 이거 아무것도 못 먹었나 봐. 저 사람 누구야? 와, 파김치 진짜 많이 먹었네. 나 누나 지금 중독됐다니까. 어머, 진짜 또 집에서? 다른 날에, 다른 날. 혼자 먹고 있어. 어머, 어머, 어머. 이것도 자정 넘어서 야식 안 하려고 하는데 파김치 때문에 순댓국을 시킨 거야, 배달을. 파김치 먹으려고. 근데 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 내가 왜 이러나 싶은 거야. 정신 가려는 거야. 정신 차려, 형부야. 나도 그만 먹고 싶은데. 다 정신 흘릴 때. 형 것도 보여줘요. 보여줘, 뭔데? 나는 이거를 다른 종류를 먹었는데 바로 내려 놨어. 먹는 거네, 그러면? 정말 너무 맛이 없더라. 대박. 그래서 내가 특별히 담가왔어. 담갔다고? 뭔데? 했다고! 오! 맞지? 맞지? 진짜? 했다, 오! 했다, 오! 됐어. 이 파김치는 이거. 이 파김치는 이거. 이걸로 한국 방송 대상 받았잖아요. 파김치. 이 형 자식께 감사드리고요. 파김치 하나. 이걸로. 먹으려면 저렇게 먹어야 돼, 오빠처럼. 묻혀서 먹어야 돼. 진짜로 만들어줬어. 저거 뭐야? 밥 만들어 갈 거야, 근데? 이렇게 짠다. 배 반쪽? 코키틱 200ml 정도. 진짜 저렇게 레시피 다 아니까. 이렇게 놓고. 놓쳐라. 왜 이렇게 치대는 거야? 이렇게 묻히는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오빠 저도 한 통만 담가줘요. 담가줄게, 담가줄게. 나 너무 좋아. 진짜 제발. 파김치는 사랑해. 했다고? 했다고? 오빠가 했다고? 제일 맛있게 먹으려고. 말도 안 돼. 자정이 끝났어. 근데 비주얼이 얼추 비슷하네. 이 형 자 레시피로 한 거야.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비주얼이 끝판왔네. 비주얼이 끝판왔네. 비주얼이 끝판왔네. 또 흔들린다, 이제. 오, 맞다. 이 비주얼이었어. 잘했다. 잘했다. 색깔 잘 나왔는데요? 냄새. 냄새, 냄새. 인서트 타임, 인서트 타임. 파냄새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인서트 타임 같더라고. 진짜? 이 형 인서트를 그렇게 했잖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내가 너무 고생했어. 진짜? 지금 떡 하나 먹은 상태여서 너무 맛있을 것 같네. 떡하고 파김치는 최고의 궁합이야. 이거 장사하면 안 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흰 대파 쪽을 또 칼집을 내서 꽃게떡이 거들어가게끔. 아주 꽃게떡이 난리가 났어. 너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갈게요. 가요. 잘했다. 미치겠지. 너무 잘했어. 그날 이후 한 5군데, 7군데 먹어봤는데 비슷한 데도 없어. 매콤함이 너무 좋은데 청양고추로 매운 거 한 거예요? 아니면 고춧가루 매운 거? 청양고춧가루. 영잠 누나가 바오는 고춧가루집에서 바오 한 거야. 진짜? 재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잠 누나가 도와줬어. 약간 나를 수제자처럼. 이창호가 이세돌대하듯이. 정출어람일 수 있어. 먹어봐. 참 시원한 게 파김치는 파김치만 딱 먹어도 맛있어. 맞아, 맞아. 이상하게. 파김치랑 통장들한테. 그게 요리 같아, 요리. 한 번 먹어보고 싶다, 형. 너무 궁금하다, 진짜. 다른 맛이야. 진짜요? 너무 매워. 잠깐만, 잠깐만. 짜파이티 하나만 먹을까, 나? 짜장나면 바로 가야지. 하자, 하자. 에피타이저로 짜장나면 하나 먹어. 짜장나면 하나 먹어. 두 개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와, 미쳤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오빠, 미쳤다. 진짜 진심 미쳤다. 아, 틀었네. 이렇게 되면 계획 다 틀어지는데, 지금? 이게 지금 갑자기 생긴 일이에요. 팔김치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거지. 난 팔김치가 올 줄은 생각도 못 했으니까, 떡이랑. 주방기기 용품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들 나눔 한다고. 지금 다들 팔김치에 또 미쳤어. 여기 오면 안 먹게 되네. 뭐야? 이것도 밥을 언제 했어? 일단 밥 때웠어, 일단 밥 때웠어. 무조건이야, 밥에 먹어야 돼. 아, 밥은 기본이지. 아니, 뭐 에피타지니까. 짜장나면이 다 있네. 오빠, 계획 다. 계획 다 틀어졌다, 오빠. 오빠, 계획 다. 계획 다 틀어졌다, 오빠. 와, 진짜. 생재다. 먹을 줄 아네. 진짜 빠르다. 뭐야? 이거 또 밥을 언제 했어? 지금 방금 때웠어, 때웠어. 오빠, 오빠. 야, 이 자리에 다 먹겠다, 이거. 진짜. 진짜 백미랑 잘 어울리더라. 백미 흰밥이야. 아, 쌀밥이야, 무조건. 찰볶밥은 또 아니야. 안 돼요, 흰쌀밥. 아니, 찰볶밥은 절대. 아니, 매니저님 다이어트 한다며요? 야, 더해온기 그랬다. 이거 다 비우겠는데. 뜬금 밥을 한번 먹어야 돼. 음. 오빠 진짜 잘한다, 진짜, 진짜. 우리 지금 4분의 1 먹었어. 와, 진짜 맛있다. 저거 봐, 점점 줄어들고 있다니까. 아, 뭔 소리야? 저는 기계도 있어요, 라면 기계. 라면 조작 한 번 해서. 아, 맞아. 아, 맞아. 잘 됐었는데, 뭐. 아, 잘 받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어, 우리. 이거지, 선생님. 아, 얘기해 주면 안 돼? 이게 끝이지, 이게. K씨. 네. 미치겠다. 미칠 것 같아요. 얘도 뺏다려봐. 그, 칼국수 끓이게? 우리, 너, 네가 준비한 음식 있지 않아? 네가 준비한 음식 있지 않아? 이게 통제가 안 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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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작이다. 잘 된 거야.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내가 인정해, 진짜. 오빠 인정해. 내가 다 먹은 거에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두 통 다 먹을 거야. 저 정도 먹으면 배부르지 않아요? 전혀. 네? 나 좀 먹네. 네? 왜냐면 처음에 매운맛에, 자극적인 맛에 한번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응. 근데 계속 먹게 되는 건 진짜 맛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삼겹살 씩을 한 마디나 넣어먹는 거야. 애니저 완전. 저 때 너 이성 잃었어. 아, 진짜 깨는 거. 아니, 그 파김치가 계속 땡긴다니까, 입맛을. 그리고 막 서서 먹고 앉아서 먹고 막 섞여 있으니까. 아, 좋아. 야, 젤리 좀 주세요. 아, 진짜. 미치겠네, 그냥. 배고프신 분 동안 간식 있어요. 왜 스킬 하는지 알겠지? 나 짱구다, 짱구. 지금이다, 지금이에요. 자. 이거 뭐, 이거. 어디 가요? 젤리. 젤리 이거요? 밑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두 번째 젤리. 아니,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런 등단 현상이 온다 하니까. 이 영상으로. 아, 파김치를 써야지. 아, 아. 오징어 땅 고려주세요. 호경아. 와, 질골을 주자. 이야. 와. 진심. 파김치처럼 먹어. 아, 고추장 약량 없어? 과자를 입에 넣어도 성이 차지가 않아. 아, 빵 입지. 아니, 태희 뭐 하는 거야? 진짜. 저 와중에 양손으로 먹고 있네, 태희 형. 아니. 왜 준비하라는지 알겠어? 나 오늘 준비 너무 잘했어. 아, 우리 방송 개꿀이네. 이러니까 개꿀 소리 듣는 거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먹은데요? 그 바닥에, 뭐 이렇게. 이렇게 떠먹듯이 이제 먹는 거지, 이제. 오. 이야, 맛있다. 파김치를 왜 떠먹어? 살짝 느끼해서. 아, 파김치는 왜? 또 꺼냈어, 와. 아니, 무슨 피자에다가 이걸로. 야, 토핑으로 파김치 괜찮다. 아, 이거 봐. 이거 먹어봐. 얘는 무조건이죠. 파김치 피자 안 나오나? 음! 이거 좀 더 깨면은. 이거. 이거야? 응. 나도 하나만 올려줘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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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뭐야 우리 주인공 다. 파김치의 최고의 짱을 좋아할 거야. 얘야, 얘. 아, 이게? 이거 이거 하고 싶어. 감자전인가? 감자에서 팔아. 감자니까 감자전하고 아침 먹듯이 그런 느낌 나는 거야. 그렇지. 한국진 맛이 나거든, 피자가. 그치? 뭔지 알겠지? 으음! 으음! 와, 이거 진짜 너무. 아, 저 오늘 오빠 파김치가 있어서 괜찮겠다. 내가 아침에 가져왔을 때보다 더 맛있게 더 맛있어. 이거 sheer 맛있더라. 더, 약간 더 그새 익었어. 오빠 파김치에 내 박수 한 번 칠 게 없고 진짜 최고다. 추앙하라. 와, 잘 먹었다 우리 진짜. 오늘 몇 가지 드셨죠? 인절미 떡에 파김치, 쌀밥에 파김치, 짜장라면에 파김치, 곱창구이에 파김치, 볶음밥에 파김치, 계란말이에 파김치, 닭볶음탕에 파김치, 피자에 파김치. 진짜 파김치는 최고였습니다. 파김치